드디어 이케아 침실 세트 겟했어요. 저번에 거실 세트 샀을 때 한 번에 샀어야 했는데 살짝 후회됐지만 덕분에 이케아 구경하고 왔어요. 너무 미니미했던 다이소 미니 가구 치워줄게요. 먼저 카피트 깔아주고 옷장 넣어줄건데 옷장 안에 미니 니트 모자랑 장난감 넣어줄게요. 그 다음 침대를 넣어주고 책상이랑 의자도 세팅해줬어요. 옷장 위에 미니어처 인형들 얹어주고 책상이랑 의자 르도 꾸며줬어요. 마지막으로 다이소에서 사온 줄조명 달아줄게요. 짜잔! 줄조명 켜니까 분위기 대박! 안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위에 조명도 켜볼게요. 드디어 책장이 완성된 느낌이 들어요.